신속 항원검사 받으러 갑니다. 저는 항원검사랑 항원검사 떨립니다. 떨립니다. 상체가 생겼길. 상체 맞으신지 얼마나 아셨죠?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. 저도 일주일 차이었던 것 같아요. ceo. 아제 아제 화이트. 아제, 모더나이트. 이건.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방울, 전통으로 삼겹살이사에 您 막상 안녕히 가게. 태어난 문어는 강아지, 아제. 두 달은 강아지. 또 다른 곳은 도시의 한 곳입니다. 또 다른 곳은 도시의 한 곳입니다. 이리와서 도시의 한 곳은 저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곳은 제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. 뭐지? 얼마인 줄 알았어요. 더 오래 했던 거 같아요 오래 했는데 집에서 자가 진단 할 때보다는 훨씬 깊숙이 들어가서 결과 잘 나올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성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